네, 그러면 뉴스 3,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역시 전 세계 가장 큰 이슈인데, 바이든이 푸틴을 겨냥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기자회견을 했죠. 네, 이런 얘기 했군요.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첫 국정연설에 앞서서 미리 배포한 연설문 발췌문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는 독재자가 침략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그들은 더 많은 혼란을 초래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이번에 반드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푸틴에 관련해서는 푸틴의 전쟁은 계획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 그는 외교 노력을 거부했고 아울러서 서방과 북대서양조합기구, 나토죠. 나토가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푸틴이 완전히 틀렸다.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 그들은 계속 움직이고 미국과 세계를 향한 미협과 비용은 계속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막으려고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의 평화와 안정 확보를 위해서 북대서양조합기구, 즉 나토를 우리가 만든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어쨌든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잖아요. 그리고 어제는 러시아에서 핵 얘기가 공공연하게. 3차 대전 핵전쟁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실질적인 전쟁과 함께 말로 하는 전쟁의 위험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연설이 나왔다는 것도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경제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는데 전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직접 미군이 가서 싸우는 건 아니지만 배후해서 우크라인을 지원하고 경제 제재를 하고 스위프트 탈퇴시키고 이런 거 하는 건데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하나의 방법. 인플레이션과도 전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임금을 삭감해서 미국인들이 더 가난하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거 쓰면 안 되고 나에게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게 뭐냐. 비용을 절감하고 미국 내에서 더 많은 자동차와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앞으로 전 세계 기업들에게 왜냐하면 보세요. 푸틴 얘기를 하는 연설의 후반부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원래 기승전결 이런 얘기도 하고 이게 평상시에 우리 반도체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하고 푸틴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그가 후회하게 할 것이고 막 하면서 뚝 얘기하면 이게 느낌이 다른 거지. 느낌이. 그래서 이제 그냥 관측하기에는 그냥 푸틴이나 러시아 이런 쪽에 더 많이 집중할 걸로 봤는데 경제적인 문제 또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의 일환으로서 이른바 리쇼어링 그리고 해외 기업들의 자동차 반도체 생산 기지를 미국에서 더 많이 해서 고용하고 미국의 부품을 써라 하는 얘기도 함께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 두 번째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파월에 입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25BP 그러니까 0.25%포인트를 인상하는 것 쪽으로 아마 본인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본인은. 못할 수도 있습니까? 이제 상황을 봐야 돼요. 아주 시간이 좀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국내외 금융 전문가 특히 페드와처라고 하는 페드의 정책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한테 파월이 완전히 빵울이야. 사람들 많이 듣는다고 물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파울. 파울. 파울이 파울이다. 파울. 파울이다. 이 사람이 우리도 이제 차현진 국장님이잖아. 차현진 작가님한테 이제 한국은행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같이 녹음을 했지만 미국 페드의 역사에 대해서 봤는데 아주 평가가 안 좋더만. 1% TV 가시면 그거는. 아주 평가가 안 좋아. 그런데 이 차현진 작가님을 비롯해서 중앙은행의 정통한 분들은 중앙은행은 뭔가 주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에 대한 어떤 정확한 관을 가지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대응하고 또 완전 고용에 대해서 성취하려는 그런 어떤 진지한 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주는데 그것 중에 이제 가장 그래도 관목할 만하게 평가받을 만한 사람이 그 육척장신이라고 그러나 폴볼커. 아, 2m. 네. 2m 5cm인데 이분이 진짜 제대로 했다. 뭐 그런 평가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이제 평가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롬 파울에 대한 평가는 조금 좋은 편이었는데 왜냐하면 시장 참여자들한테 굉장히 우호적으로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특히 작년 하반기 이후에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개념 정의를 일시적인 거에서 쓱 바꾸고 또 그게 본인의 임기 연장 시기가 겹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롬 파울의 어떤 실력과 그리고 어떤 경제를 보는 어떤 눈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미국 하원의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이제 제롬 파울 의장이 출석을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중앙은행이 올해 연달아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런데 파울의 직접 얘기는 나는 지금 당장으로서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금리 인상 계획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이미 극도로 특수한 도전과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으면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 자체가 이제 FMC 정례회의에서 0.25% 정도 조심스럽게 올린 다음에 추이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간에 떠돌았던 0.5% 포인트 올리는 것. 이른바 빅스텝이라는 가능성은 어제도 사실은 이제 미국 정책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시장에서 거의 의미 없는 정도까지 이제 하락을 해버렸거든요. 50BP 올린다는 게. 그래서 아마 0.25%가 제롬 파울 의장의 공식적인 의견이 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왔고 그게 이제 미국 시장에도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여지를 둘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제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WTI가 110달러 넘어갔거든요.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거기 때문에 전쟁이 해소되면 아마 원상복귀하거나 아니면 하락반전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안 가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속도가 상당히 가팔라요. 유가 인상의 속도가. 그래서 이제 전쟁이 주는 어떤 경기 하락의 어떤 악영향. 그 대신 이제 반대편에서 유가 상승이라든지 유가만 오르지 않죠. LNG라든지 이런 거 다 같이 오르니까 이런 걸로 인한 물가의 부담. 이 안쪽에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떤 것들을 더 중하게 보는 것인가. 이런 건데 일단 시장은 주시장도 그렇고 채권금리 시장도 그렇고 0.25%. 그래서 인플레이션보다는 당장의 어떤 전쟁으로 인한 경기의 하락을 막는 게 급선무 아닌가.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얘기한 게 나와 연준의 동료들은 물가 상승 추세가 올해 정점을 짓고 기세가 꺾일 것이라고 본다. 이런 얘기도 해서 이건 뭐 당연할 겁니다. 어차피 기저효과라는 것들을 이제 반영해서 전년 동월 대비로 하면 어떻게 계속해서 7%, 8% 물가가 오르겠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물가 상승이 더 가팔라지거나 추세가 올해 지속된다면 우리는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하나만 한 얘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미국 경제의 단기 전망은 우크라이나 사태 전환과 그에 따른 제재 등으로 인해 매우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재 미국의 월스트리트에서 제롬 파월의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이 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기의 부정적인 영향에 우리가 일단은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을 0.25% 그러니까 과격한 금리 인상에서는 조금 우리가 안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른바 안도 랠리라고 하는데 글쎄 안도할 수 있는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반대편에 인플레이션의 어떤 두려움이 지금도 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자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 참 그 연기금 욕 많이 먹었는데요. 투자자들한테. 거의 2년 만에 지금 몇으로 다시 돌아섰습니까? 네. 그 차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연기금이라는 게 이제 통상 우리가 4대 연기금 그러면요.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뭐 압도적으로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연금. 그 다음에 사학연금. 사학연금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군인연금. 이렇게를 4대 연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연기금은 아니지만은 공제회라는 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끼리 공제회 만들어서 상호부조하는. 그게 교원공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행정공제라는 게 있어요. 지방공무원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쪽에 무슨 도, 군 이런 데. 지방행정공제회. 이런 공제회들도 기관 투자가로서 연기금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국가기관이라고 불리어지는 우정사업본부가 있어요. 우정사업본부는 왜냐하면 우정사업본부는 옛날로 치면 우체국, 최신부. 옛날 최신부인데 그게 정통부로 갔다가 지금은 과기정통부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부처를 이렇게 옮겨다닌. 우체국에 가면 뭘 할 수 있냐면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넘버원, 우체국 예금. 우체국 예금 보험이 있죠. 그 다음에 보험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출입할 때는 광화문 쪽에 가면 광화문 우체국 있잖아요. 채널A 뒤에. 거기에 운용역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가면 쭉 서 있어요. 한번 만나 뵈려고. 지금은 남산 2호 터널 쪽에 있지 않습니까? 뭐가? 우체국, 우정본부가. 아니, 그거는 중앙우체국이지. 그럼 그냥 우체국 업무만 하는데요. 네, 그건 중앙우체국이에요. 금융이정은 상관없이? 네, 중앙우체국이고. 그 업무를 하는 데는 따로 있어요. 그런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연기금이나 국가기관이나 공제들이 자금을 운용하는 데서 묵직하게 한다고요. 예를 들면 투신사 혹은 자산운용사, 증권사 이런 데들은 좀 기민하게 움직이고 이런 연기금.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건 장기부채를 갖고 있거든요. 한 번 계속 들어왔다가 계속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연기금이 2020년 6월부터 한 달도 예외 없이 계속 팔았어요.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한 달도 예외 없이? 한 달도 예외 없이. 보세요. 2020년 6월부터, 그렇죠? 2022년 1월까지 1년 반 동안 한 달도 예외 없어요. 물론 조금 판 날도 있고. 2021년 1월을 보십시오. 8조 이상 팔았죠. 한 달에. 그때 막 주가 많이 올랐을 때죠. 3,300억 원. 개인들이 엄청 살 때. 3,200억 원. 엄청 살 때 팔았고. 주가가 많이 올랐던 국면에서 4조, 3조, 2조 이렇게 팔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살 때 연기금은 계속 건조했다는 얘기인데. 저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민연금을 예를 들면 이게 자산 배분을 딱 미리 전략적으로 해놓거든요. 주식의 얼마, 채권의 얼마, 대체 자산의 얼마. 이렇게도 있고 주식 쪽에서도 한국 주식의 얼마, 해외 주식의 얼마 이렇게 돼 바스켓이라는데 이렇게 딱 짜놓고서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평가 금액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안 사도 주식 포지션이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전략적 자산 배분의 기준에 맞추려고 팔아야 된다. 기억나실 거예요. 거의 재작년 1월, 2월에 그거 언제까지 팔아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그런 거. 그래서 너무 많이 파니까 궁여지책으로 그러면 바스켓에서 자산 배분의 어떤 주식, 특별히 한국 주식의 그거를 약간 상향 조정하자. 그래서 실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로도 계속 판 거예요. 지난 20개월 동안 우리 연기금이 코스피에서만 얼마를 팔았냐면요. 32조, 6,350. 32조? 32조. 여기다가 같은 기간에 외국인이 얼마 팔았냐? 28조를 팔았어요. 그러면 이제 합산하면 32조, 28조 얼마죠? 60조죠. 그거 다 누가 샀어요? 개인들이 산 거죠. 그런데 이제 연기금이 크게 봐서 자산 배분을 하고 전략적 자산 배분의 어떤 비중 조절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주가가 많이 오르는 국면에서 파는 건 오케이. 그걸 다 취자고. 왜냐하면 증시를 조금 안정감 있게 움직이는 데도 그런 게 기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사자가 우리 개인이 사자가 있는데 팔자가 없는 것도 저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새 기관, 새 매매 주체, 개인, 기관, 외국인이 다 살 수는 없는 것인가.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데 지난달 2월에 아주 살짝, 아주 살짝 플러스 전환했는데 이게 뭐냐? LG에너지의 앤솔이라는 거예요. 그거 이제 신규 편입하느라고 사가지고 예를 들면 앤솔을 3천억 샀고 그다음에 그 외에 신규 상장 용목도 이렇게 샀고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대용주는 계속해서 팔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물론 어쨌든 193억 정도에 아주 살짝 연기금이 매수 전환했는데 3월 달에 60조를 팔았는데 20개월 만에 처음이야, 그래도. 194억으로 어떻게. 그래서 그만 파시죠, 뭐. 그럼 이제 바꿔야죠, 방향으로. 옛날 영화 많이 묻었다, 아이가. 많이 팔았다, 아이가. 많이 팔았다, 아이가.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돈이거든요, 사실 이게. 크게 보면. 잘 운영해야죠. 대부분 국민연금이니까. 잘 운영하셔서 운영 수익률을 잘 내시는 건 좋은데 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까지 계속 팔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적금 의문 부호를. 예전에는 정부에서 증시 안정기금도 만들고 또 연기금에 사라고 그러고 예를 들면 삼투신에 한국은에서 특별융자해줘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게 관치거든.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이렇게 장이 진짜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3300에서 2600까지 빠졌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순매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뭔지 그런 부분을 한번 되짚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뉴스 3은 여기서 저희 정리하고요. 또 박병창 부장님 기다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요.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복사가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